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읽는 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천은 어떻게 연애해야 하나요? 크리스천은 어떻게 연애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제가 이제 기독교적인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영상 업로드하고 있는데 은근히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연애 문제에 있어서 이 연애 문제를 실생활적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보금적 방법론을 모르고 계시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천의 연애 결혼 멘토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재생 목록을 하나 따로 또 빼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제 우리가 교회에서 궁금한 거 어떤 신앙생활에서 궁금한 거 물론 신학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계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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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토, 일에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금을 실천해 나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오늘 드릴 말씀은 크리스천이 크리스천과 연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해야 되냐 그 기본 베이스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과 여러분이 크리스천에 연애하고 있어요? 그럼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제가 이런 편지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여행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여행을 갈 때 각 방을 써야 되냐 아니면은 펜션 같은 거 하나 빌려서 다른 방에 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답장을 뭐라고 썼냐면 왜? 왜 굳이 연애를 한다고 할 때 무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왜 굳이 하루 이틀을 자는 여행을 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여기에서 아이고 꼰대 나왔네 꼰대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데이트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 사랑을 한다? 이 사람 내 고백을 받아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린 데이트해야 되고 연애해야 돼 우리는 이제 사귀는 사이야 그러면 어떻게 데이트하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이트 방법로는 미디어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딱 어? 이거는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보금적으로 맞아? 이런 의심, 건강한 보금적 의심과 보금적 양심의 센서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보금의 필터라는 것 자체가 세속화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옛날 90년대부터 어떻게 조장했냐면 어? 영화에서 그걸 만들어요. 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 그러면 만나서 어디 가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햄버거 먹고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패션이나 또 이제 뭐 키스 씬이나 또 영화관에서 어떤 뭐 영화를 본다거나 우리 시대에 사랑하는 연인끼리 어떻게 하는 데이트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헐리우드나 어떤 미디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 틀렸냐? 아니죠. 다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나 레저의 어떤 많은 부분이 스포츠, 콘서트, 문화, 미디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관에 한 번도 안 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한 보금에 의거한 데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그 의심을 시작해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모텔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랑 그 성인식 날, 전날, 당일날 전후로 모텔이 없다 하잖아요. 모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게 축하라는, 그게 데이트라는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 모텔에 간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크리스천은 반드시 퍼센티지적으로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아빠, 엄마가 아주 열심히 권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님이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그렇게 복을 받고 자식을 키웠는데 자기 자식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세속화된 사회에서 데이트라고 하면서 자기의 성적 윤락과 어떤 성적인 탐욕과 성적인 쾌락을 그렇게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 미디어, 어떤 헐리우드 영화, 그리고 세련된 영화, 콘서트, 가수 그런 배우들의 언행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뭐가 적인지, 뭐가 우리가 견제해야 될 건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데이트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장해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지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에베수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전신갑주를 채운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는 채웠는데 뒤에는 채우지 않았어요. 아니면 허리띠를 해야 되는데 허리띠를 안 했어요. 아니면 신발을 제대로 전투화를 신어야 되는데 신발은 샌들에 신었어요. 그럼 마귀가 멍청하게 마귀의 칼끝을 여러분들이 방패를 잘 막고 있는 의의 흉배에 찌르겠습니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교활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영적인 주의의 어떤 군화가 아니고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닌다? 그럼 마귀의 창살은 슬리퍼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무장하지 않은 부분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당 안에서 쌍욕하는 사람 있나요? 비속어 쓰면서 침 뱉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의 세속화와 마귀가 어디서부터 우리를 공격할 때 본격적으로 그 작전을 수행하겠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하게 어떤 행위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지나가는 이런 여러가지 연예나 직장이나 학교나 거기에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세속화가 되면 교회 갔을 때 교회 갔을 때는 또 경건하게 행위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럼 점점 신앙과 생활이 분열됩니다. 합의식이 되는 게 아니고 생활과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여기 이 빈틈을 채운단 말이죠. 뭐가요? 마귀적 에너지가. 미혹과 유혹이라는 마귀적 에너지가 그 빈 공간을 채우면서 여러분들은 점점점점점 세속화되면서 결국 남자친구가 못해가도 어 안되는데 안되는데 하면서 거기에서 속옷 벗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프로세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의 연애가 굉장히 중요해요. 넘어지는 부분이 많다. 하물며 크리스천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도 이 데이트가 세속한지 아닌지도 모른다. 우리가 박찬욱 감독 영화를 애인이랑 같은 크리스천인데 박찬욱 감독 19세 영화 보면서 아 이거 예술은 예술일 뿐이지. 예술과 도덕은 분리된 거야. 어? 아니 나홍진 감독 예술성 죽여주는데? 이거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건데? 난 문화예술을 잘 가꾸고 있어. 야 이거 대박이라는데 이거 보자. 아니면 뭐 공포 영화나. 그게 어떤 예술가. 그 사람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사람이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은 예술가라는 사람은 어떤 걸 창작할 때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에너지인 크리스천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꿰어내는 사탄의 에너지. 거기에 휘둘러서 그 창작자의 철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액, 자기의 철학을 진액적 상징성으로 묶어낸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매개가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는 사탄의 도구란 말이죠. 많은 하물며 똑똑하다고 하는 크리스천 분들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너무 몰라요. 헛똑똑이. 아니 뭐 학식적인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20계열에서 물리학 박사 받고 이러면 뭐합니까? 아무 정작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거 너무 모르고 영화나 음악이나 콘서트나 어떤 개념도 없이 세상 사람이랑 그대로 세상 사람 연애 데이트 방식과 여러분들의 연애 데이트 방식이 똑같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짜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개도교, 개도교 우리가 지탐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른들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세속화되는 주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도 하지 않고 어떤 영화를 보는 그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레저생활이라고 하는 그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나쁜, 나쁜 영향을 여러분들이 동조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속화되는데 여러분들은 의에 가득 차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어떤 진보적 어떤 마인드로 교회는 꼭 바뀌어야 되는 거 교회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 그렇게 우리의 심장 청년들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어떤 논리의 머리만 그게 차이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 여러분들은 경험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손가락질은 손가락질대로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는 느낌은 느낌만으로 충족하고 또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애인 만나서 놀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기 전에 오늘은 그러니까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이트의 개념 자체를 돌아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아닐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음 여러분 어떤 데이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이트냐면요. 자기 개발적으로 여러분들의 중심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애인이랑 사귀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애인 한 명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흐름이 벗어나서 잠깐 얘랑 같이 사귀고 뽀뽀하고 뭐 좋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헤어지면 다시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오고 이게 아니고요. 건강한 연애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개인이 애인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한 몸이 아니니까 여러분 개인이 우선적이어야 돼요.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남자를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여러분 전부를 빼낸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이 애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거는 한 몸이 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더 사랑한다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내 아내를 내가 가장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보금적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한 몸도 되지 않은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들이 희생이라고 하고 배려라고 하고 섬김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성은 다 갉아먹고 마귀에게 다 뺏기고 천국과 지옥,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갈림길에 서있는 문제인데 내가 미혹당하는 건 상관도 안 하고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원웨이의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형성한다 이 애인과 행복한 길을 형성한다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게 세속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프레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보금적 자기개발이 더 이렇게 뚜렷하게 여러분들을 호의하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애인이랑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길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내가 보금의 빛과 보금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건데 이 애를 만나서 내 학교 생활이 무너지고 내 성적관리가 무너지고 공무원 준비하다가 생활이 깨져버리고 성적 순개도 다 잃고 그거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으로 내가 라이크하게 느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표면적 모습이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극적인 내가 아주 어떤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성적으로 끝내주는 가뭄이 적고 그거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표면적으로 자극적인 피자입니다. 피자. 사랑은 우리가 항상 먹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밥 같은 존재입니다. 밥. 밍밍하지만 건강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사랑했나? 요셉이 약혼자 성령으로 잉태한 그 잉태된 예수님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배려해줬나? 어떻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마리아도 사랑을 했나? 기다려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돌아봐야 한다. 여러분들 만약에 크리스천 여자분들이다. 애인과 사귀고 있는 여자분이다. 남자분이다.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남자분들은 성욕에 미쳐서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고 야동도 보고 야동 보고 뮤직비디오, 아이돌 뮤직비디오 보고 세상에 만든 19세 영화 자긴 19세니까 그거 다 보고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음란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니까 이 기준 자체가 거룩의 분배 자체가 없어지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고결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탐욕적 유격 Like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여자는 자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럼 환경 자체를 이 여자랑 어떻게 사귀어야 되지? 이 남자랑 어떻게 하나님께 사귀어야 되지?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연애관, 데이트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이 관계부터 깨끗하게 다지시라 그러면 아 요즘은 사회에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넌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사탄적 발걸음입니다. 힘들다고 예수님 그렇게까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을 구조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다고 우리가 성화된다고 세례받고 그렇게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중탕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보금보금하면서 착각 속에 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차가워지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차가워지세요. 미지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연애는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트에 대해서 내가 보금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 특히 요즘에 여행이 무슨 세련된 문화적 얼리어다타로 가면서 여행을 당연히 가야 된다. 1박 이상, 2박 이상 크리스천이 어떤 개념도 없이 분별도 없이 여자랑 같이 호텔을 잡거나 모텔을 잡거나 얼마나 창피하고 예수님께 다시 못질을 하는 것 자체의 인식이 없고 그러면서 주일에 와서는 또 회계라는 걸 역이용하면서 악이용하면서 은밀하게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자기 감정적으로 회계했다고 하는 눈물 흘리면 좀 이제 용서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도 문제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망치고 있는 주역이라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세요. 충격을 받고 벗어나기 위해 방향부터 돌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한 첫 발자국. 그게 거룩한 데이트. 우리들의 거룩한 연애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충만, 대한민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성령 충만의 무기, 어떤 영적인 거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망치는 주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순결하게 데이트하고 순결한 사랑의 의거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면 반대로 대한민국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부흥의 불씨를 당기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제가 보금에 의거한 크리스천 연애 결혼 멘토링을 계속 찍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아 맞아, 맞아 하면서 진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연애관과 데이트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성경적인지, 뭐가 성경적이지 않은지 은밀하게는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예수님께 싫어서 돌아서고 안 본 척한 거거든요. 그걸 직시하시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부흥은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